정부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을 임대사업자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기간에 대한 규제의 진실, 지금 시작합니다.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눌러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오늘은 규제하겠다고 얘기는 나왔지만 아직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않아서 법이 개정되지 않은 임대사업자가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적용기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적용기간이 제한되면 임대사업자의 득과 실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정부의 계획과는 다르게 임대사업자에게 되려 득이 될 수 있는 경우, 아마 이 경우는 정부도 미처 생각하지 못했을 것 같은데요. 정부가 놓쳤을 바로 그것, 지금 알아봅니다. 사실 올해 말까지 임대사업자에게 이슈가 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임대사업자 장기보유특별공제입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세제혜택 등록기한 단축입니다. 원래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장기일반 민간임대를 등록하면 세제혜택을 주겠다라고 했는데,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단축하겠다라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기간 제한입니다. 현재는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주택을 판 금액에서 주택을 산 금액을 뺀 전체 양도 차익에 대해서 적용을 받고 있는데, 앞으로는 임대사업자를 등록한 이후에 임대한 기간으로 한정하겠다라고 개정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아직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가기 전에 이 두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지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법 조문을 보실 텐데요. 먼저 현재 법 조문입니다. 조세특례제안법 제97조의 3이고요. 여기에 임대사업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부분이 담겨 있습니다. 제가 9월 7일 날 올렸던 영상에서 이 법령들을 제가 자세하게 알아봤었는데요. 오늘은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202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할 때 100분의 50을 공제한다. 즉 50% 공제율을 적용하고요.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70, 70%의 공제율을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개정안을 보실 텐데요. 이 개정안은 2020년 8월 31일 날 발의가 됐었습니다. 2020년 12월 31일까지 임대기간 중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여기서 말하는 임대기간 중이란 임대사업자를 등록한 이후에 임대한 기간을 말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할 때는 8년 임대하면 50%, 10년 이상 임대하면 70%의 공제율은 전과 동일합니다. 이렇게 법조문만 보시면 이해가 안 되실까봐 제가 그림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그림은 임대사업자가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는 적용 구간에 대한 그림입니다. 먼저 A구간은 주택을 판 금액에서 주택을 산 금액에다가 필요 경비까지 뺀 천체 양도 차익에 대해서 공제율을 적용받는다라는 거고요. B구간은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이후에 임대한 기간의 양도 차익에 대해서만 공제율을 적용받는다라는 겁니다. 현재 법은 A구간이고요. 앞으로 개정이 된다면 B구간을 적용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개정안이 국회 본회를 통과할 때 경과 규정을 봐야겠지만 과연 B구간을 적용하는 그 범위가 법 시행 이후에 임대사업자를 등록하는 분부터 B구간을 적용할지 아니면 소급해서 기존의 임대사업자도 이렇게 B구간을 적용할지가 관심사인데 제 개인적으로는 소급해서 기존의 임대사업자도 이렇게 B구간을 적용시킬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정부가 개정안을 계획할 때는 임대사업자에게서 세금을 더 많이 걷어가기 위함인데 법 시행 이후에 등록하는 것부터 적용하면 그렇게 많이 거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소급해서 기존의 임대사업자도 이렇게 B구간을 적용받게끔 아마도 법 시행 이후에 양도하는 것부터 적용한다라고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기준시가로, 기준시가는 주택공시가격입니다. 기준시가로 B구간의 양도차익과 C구간의 양도차익을 안분해서 계산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또 제가 안분계산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어려울까봐 제가 실제로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A구간입니다. A구간이라는 건 지금 현재의 법이니까 앞으로 개정안이 통과가 되지 않는다라는 뜻이겠죠. A구간으로 한번 계산을 해보면 양도차익은 주택을 판 금액이 20억 1,500만원입니다. 그래서 20억 1,500만원에서 주택구입가격이 5억에다가 필요금비가 1,500 이렇게 하면 양도차익은 15억이 되고요. 장투공 8년 임대했을 때 50%는 15억에서 50%를 겉바면 7억 5천만원을 공제 받게 되고요. 만약에 10년 이상 임대해서 장기보유특별공제 70% 혜택을 받는다면 15억에 70%인 10억 5천만원을 공제 받게 됩니다. 이때 과세표준은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 금액을 빼고 거기서 다시 기본공제 250만원을 빼면 과세표준이 되고요. 양도세율은 과세표준에다가 기본세율을 곱하면 되고요. 만약 양도세 중과 대상이라면 기본세율에 추가세율을 더해서 곱하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비구간입니다. 비구간은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복잡하죠. 제가 천천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 11월 27일 날 주택을 5억에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3억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준시가는 주택공시가격을 말합니다. 이 주택을 2020년 11월 28일 날 장기일반 민간임대로 등록을 합니다. 그리고 등록 당시 기준시가는 12억이었습니다. 이 주택을 10년 동안 임대하다가 2030년 11월 29일 날 임대기간을 종료하면서 주택을 양도하죠. 얼마에 20억 1,500만원에 팔았습니다. 그리고 양도 당시 기준시가는 15억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 비구간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텐데 먼저 전제가 기존 임대사업자까지 소급해서 비구간을 적용한다라고 가정을 했고요. 정확한 계산은 법이 개정될 때 확인을 해봐야겠죠. 어떻게 계산할지는. 하지만 아마도 기준시가로 안분 계산하는 게 유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기존 사례가 있거든요. 2013년도에 미분양주택을 분양받으면 5년 동안 양도세 100% 세액감면 저특법 특례주택인데요. 그때 5년 동안 양도세 계산할 때 이렇게 기준시가를 이용했고요. 임대사업자에서도 양도세 100% 세액감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것도 역시나 임대기간분에 대해서 혜택을 줬었는데 그 임대기간분에 양도세 계산할 때 이렇게 기준시가로 안분을 했었습니다. 그러한 사례를 바탕으로 B구간의 양도차익을 계산해보면 A구간 전체 양도차익 곱하기 집할 때 기준시가 빼기 집 살 때 기준시가 분의 양도 당시 기준시가 빼기 임대사업자 등록 당시 기준시가 이렇게 계산을 하면 B구간의 양도차익은 15억 곱하기 3억 나누기 12억 즉 3억 7천 5백만 원이 나오게 됩니다. 이 금액이 바로 B구간의 양도차익이고요. 자연스럽게 C구간의 양도차익은 11억 2천 5백만 원이 되는 거죠. 이만은 곧 C구간에서 이 집값이 11억 2천 5백만 원 올랐고요. B구간에서 3억 7천 5백만 원이 올랐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B구간의 양도차익인 3억 7천 5백만 원에 대해서만 장기보유특별공제 70%를 적용받게 되고요. C구간의 양도차익인 11억 2천 5백만 원에 대해서는 일반 과세라면 장기보유특별공제 10%를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5년간 보유했고 연간 2%씩 만약 양도세 중과 대상이라면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은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C구간에서 발생한 양도차익이 적고 B구간에서 발생한 양도차익이 많다면 혜택은 많아지는데 반대로 C구간에서 발생한 양도차익이 많고 B구간에서 발생한 양도차익이 적다면 혜택은 적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집값이 최근 5년 동안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물론 앞으로 집값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오를 수 있겠지만 최근에 집값 상승폭만큼 앞으로 집값이 오르기는 사실 힘들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집을 사신 분들이 집을 사자마자 이렇게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좀 가지고 있다가 최근에 들어서 장기일반 민간임대사업자로 등록하신 분들은 C구간의 양도차익이 많기 때문에 혜택이 적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개정안을 놓고 많이 민감해하시고 안타까워 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민감해하시고 안타까워 하신 분들을 위로할 만한 부분이 또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정부의 의도와 다르게 임대사업자에게 득이 되는 경우도 있다고 했고요. 이 부분은 아마 정부도 미처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분명 C구간에서 발생한 양도차익이 많고 B구간에서 발생한 양도차익이 적다면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은 적어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또 다른 규제 때문에 B구간에서 혜택이 많아질 수 있다는 거죠. 정부의 규제 남발이 나온 아이러니가 아닌가 싶은데요. 그 또 다른 규제란 무엇인가? 바로 공시가격 현실화입니다. 표에 보시는 것처럼 공동주택의 경우에 늦어도 10년 후인 2030년이면 시세대비 90%까지 공시가격이 올라가고요. 표준 단독주택의 경우에도 늦어도 15년 후인 2035년이면 시세대비 90%까지 공시가격이 올라가고 9억 미만의 주택도 10년 후인 2030년이면 시세대비 75.4%까지 공시가격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공시가격이 현실화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 부분은 제가 또 계산 사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2015년 11월 27일 날 주택을 5억에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3억이었고요. 여기서 말하는 기준시가는 역시 주택 공시 가격입니다. 이 주택을 2020년 11월 28일에 장기일반 민간임대로 등록을 하고요. 이때 주택시세는 12억 기준시가는 8억이었습니다. 이 주택을 10년간 임대하다가 2030년 11월 29일에 임대기간을 종료하면서 13억의 집을 팔게 됩니다. 이때 기준시가는 11억 7천만원입니다. 이때 B구간의 양도차익을 계산해보면 8억 곱하기 3억 7천나누기 8억 7천 이렇게 하면 약 3억 4천만원이 나오는데 실제 양도차익은 12억에서 13억이 됐으니까 실제 양도차익은 1억인데 이렇게 기준시가로 안 보내버리면 3억 4천만원으로 실제 양도차익보다 더 많아지게 되고요. B구간의 양도차익이 많아지게 되면서 반대로 C구간의 양도차익이 실제는 7억인데 이렇게 기준시가로 안 보내버리면 7억에서 3억 6천만원으로 적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B구간에서 혜택이 많아지는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결과적으로 B구간에서 실제 집값 상승분보다 기준시가 상승분이 더 크면 혜택이 더 많아지게 됩니다. 이번에는 주택을 구입할 때와 장기 일반 민간임대로 등록할 때 조건은 똑같지만 2030년 11월 29일날 주택을 12억에 양도하고 이때 기준시가가 10억 8천만원이라고 가정해보면 이때 B구간의 양도차익은 7억 곱하기 2억 8천나누기 7억 8천 이렇게 하면 약 2억 5천 100만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실제 양도차익은 12억에서 12억에 팔았기 때문에 양도차익은 없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기준시가로 안 보내버리면 약 2억 5천 100만원으로 양도차익이 발생하게 되고요. 반대로 C구간의 양도차익은 실제로는 7억인데 이렇게 기준시가로 안 보내버리면 7억에서 4억 4천 9백으로 적어지게 되고 결과적으로 B구간에서 혜택을 받는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사실 기준시가라는 게 10년 동안 변화가 없거나 떨어지기는 거의 힘들거든요. 어쨌든 조금은 오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준시가가 조금이라도 상승을 한다면 주택가격이 변화 없이 실제 양도차익이 없이 판다 하더라도 B구간에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받는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번에는 앞선 사례와 마찬가지로 주택을 구입할 때와 장기 일반 민간 임대로 등록할 당시의 조건은 똑같습니다만 2030년 11월 29일날 주택을 11억에 양도하고요. 그때 기준시가가 9억 9천만원이라고 가정을 하면 이때 B구간의 양도차익은 6억 곱하기 1.9억 나누기 6.9억 이렇게 하면 약 1억 9천 2백만원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 집값은 12억에서 11억에 팔았기 때문에 1억이 하락했죠. 그런데 이렇게 기준시가로 안 보내버리면 약 1억 9천 2백으로 양도차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만큼 반대로 C구간의 양도차익도 실제로는 7억인데 이렇게 기준시가로 안 보내버리면 5억 8백만원으로 적어지게 되고요. 역시 B구간에서 혜택을 받는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집값이 하락해도 등록 당시 기준시가보다 양도 당시 기준시가가 높다면 집값 상승으로 계산이 돼서 B구간에서 혜택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까지 사례는 제가 공동주택으로 가정을 해서 예를 들었는데요. 개별 단독주택 같은 경우도 공시가격을 꾸준하게 현실화시키기 때문에 앞선 사례와 같은 경우의 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제가 법이 개정된다는 가정하에 이렇게 복잡하게 예를 들었는데요. 실제 법이 개정이 될 때 경과 규정에 따라서 소급 적용할지 아니면 그때부터 적용할지 에 따라서 그리고 임대기간분에 대한 양도 차익을 어떻게 계산할지 에 따라서 마지막으로 공시가격 현실화가 또 어떤 변수가 생길지 에 따라서 임대기간분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물론 법 개정이 되지 않는다면 이렇게 복잡한 사례 신경 쓸 필요가 전혀 없기 때문에 임대사업자에겐 가장 좋은 일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임대사업자분들은 다 같이 법이 개정되지 않기를 바람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